성막강의 7번째 시간 라고 하는 윤석전 목사님의 성막강의 집을 가지고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절 한절 다 읽어가면서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진도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알차게 공부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천천히 일주일에 두 번이니까요 시간도 제가 최대한 줄여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꼼꼼하게 성막 책을 한번 읽어보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1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막 7번째 시간이고 그 가운데 성막의 다른 명칭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회막까지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명칭으로 증거막이라고 또 성막이 불리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나타내는 장소 증거막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 다음까지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움직이라 다른 의미에서 성막을 증거막이라고도 했습니다 성막을 증거막이라고 부른 것은 성막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신이 다스리시는 장소로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서 증거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성막을 증거막이라고 했다고 단어를 썼지만 어떤 데 가서는 성막, 증거, 이게 다 구분된 게 아니라요 하여튼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렇고 또 증거막이라고 단어가 나오긴 나오지만 확실하게 여기는 이 부분까지 이거는 여기까지 이렇게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또 구별하기도 힘들고요 하여튼 그러나 이 증거막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명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가 되고 그것을 나타내고 증거하신 곳이 바로 성막이다라는 그런 점에서 증거막이라고 성막을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도 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하잖아요 증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전한다라고 하는 말하고는 좀 뉘앙스가 다르게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경험한 사실 또 내가 직접 체험한 사실 그것들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증거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만나서 또 이 증거 법계에 들어가는 돌판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신이 친수로 직접 하나님께 쏘신 돌판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실제로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고 그러한 사실들을 그대로 증거해준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증거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막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목소리가 모세에게 들렸고 모세는 각 지파에게 그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신속하고 질서 있게 움직였습니다 여기 글에 보시는 것처럼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이렇게 둘러서 있었어요 이들이 각자 그렇게 진을 치고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소리를 듣고 각 지파에게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대로 즉각 흩어져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죠 다시 말해 모세는 성막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현재 어떤 사건에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고 현재 상황이죠 현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늘 잊지 않도록 증거했으며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대한 그런 말씀들도 늘 잊지 않고 증거했고 재판할 때는 증인들이 와서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서 그들이 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럴 때 그 증인들이 와서 증거하는 곳이다라고 해서 성막을 증거막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항상 주님의 소리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여 성도들이 움직일 방향을 잘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또 이 소리를 듣는 자는 그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목소리를 듣고 살려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증거막이 되어 하나님의 목소리가 내게 들려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목소리가 끊어지면 영적으로 시험에 든 자여 죽은 자가 되고 맙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그 교회의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소리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각자 이제 그 뜻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대로 순정하면서 움직이는 것 하나님 말씀이 살리는 영이다라고 했다는 것은 그 말씀이 들려오는 그 소리를 내가 듣고 그거 움직일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살리는 영이다라고 하는 나를 살리는 그런 내 영혼을 살리는 그런 운동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제 목소리를 듣고 이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내게 들려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단에서 설교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나에게 전혀 공감이 되지 않고 도대체 이게 나에게 하는 말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저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살리려고 하는 그 음성이 끊어져 있다는 거죠 끊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살아있는 증거막이 되어서 하나님 목소리가 성도들에게 들려오도록 계속 전해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있죠 설교석상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야기 또 그 주변에 목사의 주변에 관한 그런 이야기 농담 이런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선포하게 되면 그것이 그 말씀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당장은 모인 사람들이 마음이 즐겁고 한바탕 크게 웃고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그 성도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가 그 성도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의 음성밖에 없죠 성령의 음성을 들려줘야지만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그 소리를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강단의 설교가 나에게 전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께서 나를 막 살리려고 하시는 그 생명을 외치는 그런 어떤 소리로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 소리가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전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주님이 귀신을 향해 나가라고 할 때 귀신이 나가고 풍랑을 향해 잠잠하라고 할 때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바나한 혼인잔치에서 예수가 명령하실 때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귀신을 향해서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고 또 풍랑조차도 잠잠하라고 할 때 그 주님 명령 한마디에 잔잔해졌고 또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라고 했을 때 포도주가 되었어요 그런 모든 천지만물이 주님 말씀 그 한마디에 그냥 확 바뀌어버리는 거죠 귀신은 떠나고 풍랑은 잠잠해지고 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또 듣고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죄와 저주, 질병과 고난, 사단마귀 귀신에게서 빠져나오는 것도 그 목소리를 듣고 움직일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의 앞날도 인간 자신은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앞날을 아십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이 정말로 천지만물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한 다른 피조물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한다고 하면 정말로 이렇게 죄를 지어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지옥의 헝벌을 받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제로 움직이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가 자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내가 인격적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고 지지하고 그러고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그때 그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상의 소리는 아무리 들어도 그 소리가 우리의 심령을 변하시지 못하고 죄와 저주, 질병, 고난,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에서 나오는 영적의 문제만큼은 어느 것도 해결해 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접하는 것이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만 한다고 하면 그 말씀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뤄낸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볼 때는 요단강을 밟으면 빠져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자기 백성의 발이 닿기만 하면 요단강을 가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여리고성 주위를 돈다고 하여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돌기만 해도 무너뜨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할 때 증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직접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요단강을 밟으면 갈라질 것이라고 이론적으로 안다라고 해서 갈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발을 탁 내딛어가지고 요단강에다가 발을 대는 그 순간에 요단강이 열려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생각으로 그래 하나님께서 요단강 열어주실 거야 열어주실 거야 이런다고 될 일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옮겼고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경험과 체험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었다는 그 사실을 아무리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교리적으로 공부한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고 그렇게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이 실제로 나에게 체험되어진다는 거죠 경험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내 안에서 회개의 역사도 일어나고 또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이 이로로도 알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은요 체험해 본 자만이 얘기할 수 있죠 성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 또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야기가 그냥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직접 보았고 그 본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 되면서 또 성경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어떤 경험담을 얘기할 때 이런 경우 있잖아요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군대 이야기를 지어내가지고 자기도 남자들하고 얘기할 때 꿀리지 않으려고 막 지어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는요 아무리 해도 그 말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 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그런 사건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 증거는 절대로 뒤로 물러설 수가 없죠 그 증거는 너무나 확실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한 자만이 자신있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공부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움직였기에 가난한 복지를 향해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움직여야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자가 천국의 정복자입니다 열의 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갔을 때는요 언제든지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였냐면 그 말씀을 듣고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들어도 무시하고 자기네들 의지대로 했다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죠 요단강을 건널 때 행동으로 발을 디뎠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열의 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실제로 돌았잖아요 열의 고성을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고는 절대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옆에서 그럴까 말까 아무리 주저주저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일단은 그 말씀대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직접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성령만이 증거할 수 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즉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구약시대의 증거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에 의해 전해진 것이라면 신약시대에는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자가 되어 전하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에 대한 증거를 체험으로 가진 자가 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자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그의 피 흘려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교육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성령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증거를 체험으로 가진 자가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증거와 전파는 다릅니다 전파는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증거는 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장을 본 자가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죽음과 부활까지 모든 현장을 직접 본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만이 예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오 예수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분입니다 이처럼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단하시며 하나님의 사장을 가장 잘 아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예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 모든 현장을 직접 보신 분이에요 제자들은 다 볼 수가 없죠 탄생 과정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나 성령은 탄생부터 부활까지 모든 걸 다 보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왔을 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또 예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예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왜? 직접 눈으로 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론적으로 안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교회를 몇십 년 다니다가 어느 날 이제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 그 전까지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아 이 긴가민가 하고 마치 내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는데 성령을 받는 순간 어떻습니까? 이게 완전히 나의 사건인 거예요 나에게 이루어진 거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전도할 때 힘이 있고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예수에 대해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거듭난 자가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아들을 죽이기까지 인간을 살리고 싶은 아버지의 사정 땅끝까지 그 소식을 어떻게든 전해서 많은 인간을 살리고 싶은 아버지의 사정을 알고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 심정까지도 함께 공유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떠냐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우리가 그냥 헤아리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나와 감정적으로 교통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이 예전에는 하나의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냥 늘 하는 교회에서 늘 하는 이야기로 알았는데 성령 받고 보니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또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그 예수님의 실제 그 상황은 어떤 감정이었을까 라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경험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십자가 골고다에 십자가를 치고 가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차원을 떠나서 저렇게까지 나를 살리려고 하셨구나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까지도 감당하시면서 나를 그렇게 살리려고 하셨구나 그런 주님의 심정이 우리에는 확 와닿는 거죠 또 십자가에 달려서 간절히 외치는 그 아들의 절규하는 그 소리를 듣고도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등을 돌려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그런 것들이 성령 체험하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실제적인 경험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게 되고 철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경험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증거막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전해지지 않으면 절대 백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되라고 했으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막 증거막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전해졌을 때만 그때 백성에게 말을 하는 것이지 그 전에는 모세의 말은요 권위가 없는 거죠 모세가 권위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전하는 자격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을 모셔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증거할 수 있는 신령한 성령의 증거막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막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성막에 있는 증거막 그걸 볼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증거막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께서 늘 내 안에 충만하셔야만이 내가 예수의 증거자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신령한 성령의 증거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복음의 소식을 보관한 곳 범막이라고 하는데 성막을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은 범막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율법을 기록한 법괴가 있는 장소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쵸? 여기 이제 이게 언약괴인데 법괴 안에 여기 뚜껑이 있잖아요 이 안에 이제 돌판을 넣어두었어요 그 돌판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신 십계명이 쓰여져 있는 돌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율법을 기록한 법괴 그 법괴가 있고 그 안에 율법을 기록한 돌판이 있다는 의미에서 이 범막이라고도 한다는 거죠 성막을 범막이라고 한다 그래서 법괴가 있는 장소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범막입니다 옛날에는 이 법괴가 성막 안에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했습니다 성막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쓰신 돌판이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고린도우서 3장 3전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법괴 안에 있던 그 십계명이 쓰여진 돌판보다 더 대단한 돌판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비에 쓰신 우리의 신비에 쓰신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편지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그 안에 있는 진솔한 이야기들을 적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고 나로 인해서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소식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 또 그 편지를 통해서 서로 교감하고 내 심정을 글로 표현한 것을 서로 읽으면서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무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계에 있는 그 돌판 그것보다도 훨씬 더 대단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고린도우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얘기는 단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말씀 전하시면서 성애 때 자주 하셨던 그런 얘기인데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6.25 세변 때 외삼촌이 전사했다는 통지가 맞습니다 외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통곡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죽은 것이 아니라 포로가 됐다느니 눈썹에 고립되었다느니 하는 소식만 계속 들려왔습니다 자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니 부모로서 얼마나 애 같았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외삼촌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글을 읽을 줄 몰라 겨우 글하는 사람을 데려와 편지를 읽어보니 아들이 살아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어 내려갈 때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니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분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편지를 거의 쓰지 않지만 편지 속에는 이렇게 구구절절하고 절박한 소식들이 들어있기에 당시만 해도 편지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읽어주는 것은요 남의 이야기를 저는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께서 예전에 어렸을 때 경험했던 말을 책에 쓰여져 있으니까 저는 전달하는 입장인데 이거를 실제로 본 목사님은 어땠습니까? 설교할 때 엄청나게 리얼하게 정말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직접 경험한 내용이니까 이만큼 편지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마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하고 다시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편지를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그 기쁜 소식입니까? 바로 그러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편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으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의 소식을 들을 수 있어야 하며 반갑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편지 내용을 읽어주어야 합니다 편지에 적힌 내용을 읽어주었을 때 그것을 자신의 편지로 받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요 남의 편지로 받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편지는 늘 공개되어야 합니다 돌비에 새기지 않고 영혼이 사라지지 않도록 신비에 새겨져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구약시대에는 돌판에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령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은 이 성막에 있는 법괴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요 사라져버렸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물도 다 그렇고 성막으로 쓰던 휘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있습니까? 하나도 남아있지 않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 아무것도 남아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졌을 때는 이것은 영원하다는 거죠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신 그 이후로 예수에 대한 그 증거의 소식은 어떻습니까? 계속 예수 믿는 자들 성령으로 보급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인해서 계속 그것이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냥 하나의 어떤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죄에서 나오게 되고 저주에서 나오게 되고 질병에서 나오게 되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께서 전하는 이 예수의 소식은 그냥 글로 써 있는 하나의 문자가 아니라 살아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얘기죠 오늘날 우리가 바울서신을 보면서 그 당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했으며 또 그것이 오늘날 나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안에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도 바울서신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자체가 바로 그런 법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법괴를 보관하는 법막처럼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주님의 편지로 잘 기록하고 그 말씀이 상처나지 않도록 지키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내놓아야 합니다 목사님의 책을 읽다 보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곧 성막의 법막이라고 하는 그것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성령으로 구별된 곳 성소라고 하는 의미인데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은 성소입니다 이 성소라는 말은 거룩한 장소로 구별하였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라고 하셨으니 성막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를 뜻합니다 성막도 그렇고요 성소도 그렇고 결국은 앞에 거룩하다는 말이 붙어 있다는 거죠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거룩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장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도 해당합니다 처음에 성막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를 바르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일려주신 양식대로 다 지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을 모실만한 그런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그냥 들어가면 다 죽어요 거룩하게 자기를 먼저 번제단에서 죄를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고 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런 다음에 회막 안으로 들어갔죠 성소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좀 더 좁은 의미에서는 성막 그 울타리가 있는 전체가 아니라 바로 지성소가 있는 그리고 분양단 등대 떡상이 있는 그 안을 성소라고 얘기합니다 회막이 쳐져 있는 성소라고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거룩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해하기 위한 제사의 절차를 거친 자들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성령 받은 자들도 자들에게 해당합니다 예수께서 영광받기 전에는 성령이 아무에게도 임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로 그 전에는 성령이 아무에게도 임한 사실이 없어요 이건 뭐냐면 물론 그 전에도 성령께서 사람들을 쓰시긴 했죠 그런데 그 사람께서 성령으로 사람을 쓰는 것은 우리 안에 지금처럼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필요할 때마다 사역적으로 제한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성령께서 쓰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뭐냐 성령을 내 안에 모신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인간의 죄를 파괴하고 악한 마귀를 멸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전까지 성령은 누구에게도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얘기 나오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악한 원수 마귀를 파괴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아 거룩해졌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야지만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성소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가운데 성망을 세우라고 했잖아요 성소로 세우라고 했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함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성소에 들어가시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데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 산다고 해서 거룩해집니까? 아니죠 지식이 많다라고 해서 돈이 많다라고 해서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 죄에서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셔야지만이 비로소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 안에 성령이 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뭘 보고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피를 보시고 아들의 피를 보고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대신 사하신 아들의 피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게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당시 아직까지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저희에게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임하지 않았어요 오순절날 마가다라빵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최초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의 피로 내 죄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나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이 임하시는 성소로 만드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성소 거룩한 전으로 만드시고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성막을 공유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공유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내 안에 성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내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쓸 수 있고 내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게 참 감사한 일이죠 여기까지가 성막의 명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부족 보면 이게 정확하게 여기까지는 증거망 여기까지는 회망 여기까지는 성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성막이라고 했다가 성소라고 했다가 이렇게 말을 단어로 혼용해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는 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기록된 게요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했을 때가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면 제가 대충 알기로 통일신라시대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사책에 보면 통일신라시대 때 그때 내용들 자세하게 기록된 거 있나요 그냥 유물 정도밖에 없고 기록된 거 어느 정도밖에 없지 그 모든 그 당시 때 언어라든가 풍습이라든가 100%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신약도 그럴진데 이 구약에 있는 성막에 있는 내용은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게 철기시대 이런 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역사가 지금 우리가 보는 것 중에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다 추정할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오랫동안 창세기부터 쭉 기록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 역사는 그런 자료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지만은요 100%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이 공부하는 거죠 아 이때 상황을 이런 문헌을 찾아보고 또 단어를 막 뜻을 뒤져가면서 열심히 연구한 결과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들이 딱딱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증거막 여기까지는 회막 여기까지는 법막 이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것 없이 아 이런 어떤 법막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오늘날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목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책을 이제 내용을 보면은 실제 오늘날 나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전해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뭐 역사적인 기록이라든가 뭐 그 당시 성막이 이랬다 저랬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 오늘날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해가지고 그 말씀이 나한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셨고 또 글로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적용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아무리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박사처럼 많이 안다라고 해서 뭔 소용이 있어요 내 안에 실제로 성령이 오셔서 나를 전 삼고 오셔서 나를 인도하게끔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막의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전을 완성하신 예수에 대해서 한 타입만 우리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짓는 마음 자세 그 부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막 이 내가 걸 성소를 지으라 이 책을 꼭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요 또 이렇게 한 번 읽은 것도 끝내지 말고 실제로 거기에 전하는 그 말씀을 잘 되새겨보면서 이렇게 내 안에 정말로 성막이 이루어졌구나 그 가운데 감사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큰 유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또 이렇게 직접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더 충만하게 채워서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갖추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단위 목사님의 설교도 열심히 들으시고 또 성경도 열심히 보시고 또 많이 생각도 하시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서 정말로 영혼의 때 유익이 넘쳐나는 이런 시간들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